영업 무역의 대안주 역시 OEM과 관련된 종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OEM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알려주셨는데요. 한 분은 JS커버레이션, 한 분은 FNF를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종목들 역시 김민수 대표님은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OEM, OEM 관련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JS커버레이션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깁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재탕은 아니고요. 맞다. 2월에 한번 알려주셨죠. 그 뒤로 좀 올라왔네요. 좀이요? 잘 올라옵니다. 신국가 영역이고요. 그런데 지금 바라보는 게 어제도 보다 보면 한세시럽 그리고 또 JS커버레이션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탑10으로만 알고 있는데 OEM 관련된 매출 비중도 꽤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는 가난 무역이라고 최대 주주가 있는 회사인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는 업체들이 더 강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JS커버레이션은 과거에 핸드백만 하던 회사가 핸드백 OEM 쪽으로 하던 회사가 이제 의류까지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의류도 다 잘하는 브랜드들 많죠. 버버리, DKNY, GAS. 요즘에 이런 거 안 입나요? 입죠, 입죠. MZ 세대들은 또 다른 쪽으로 많이 입는다고 하는데 그렇긴 하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는데 게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아의 생산라인이 재개가 되면서 그동안 좀 정태됐었던 핸드백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서 마진율이 회복되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게다가 또 덩치가 커졌으면 주가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인수를 했던 약진통상이라는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거기서 기도는 없던 의류 쪽이 보강이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실적이 훨씬 더 커졌는데 그런데 인수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부채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보유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ROE가 27%대까지 올라옵니다. 의류 업체 맞나요? 이 정도의 강한 수익성을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쪽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610억 나와서 670% 늘어났고요. 올해 한 800억대 예상합니다. 또 30% 증가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시총이 3,700억이다. 신고가인데도 많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상승 탄력이 더 높겠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JS커버레이션 김민수 대표님이 지난 2월 10일에 한번 소개를 그때도 해주셨는데 그 뒤로 꽤나 많이 올라왔고 어제 2만 8천 원대까지 찍고 다시 신고가 행진을 도전하고 있는데 과연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창희 대표님은 FNF 주셨네요. 네. 종목 선정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한 영업무역하고 다 비슷한 모습이다 보니까 똑같은 걸 또 찾기가 좀 매격을 모여서 좀 더 파이팅하기 위해서 FNF의 필명이 파이팅 앤 파이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NF 선정을 좀 했고요. 일단 중국 시장 관련해서 MLB 시장이 계속해서 MLB뿐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계속해서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급속 엄청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코로나를 역행하는 방역 약간 음모론도 있죠. 물주사다 이런 것을 덮기 위해서 방해를 강화한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역풍을 좀 막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오프라인이나 이런 부분들 또 중국이 활성화가 돼야지 더 판매가 될 텐데 경제도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중국도 중국만 코로나가 10년, 20년 가겠습니까? 전 세계의 코로나가 만약에 올 상반기로 끝나고 엔데믹으로 간다면 중국도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다시 또 기대감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의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 골프 브랜드를 인수한 필라홀딩스는 주가가 계속 군두박질 치고 있는데 FNF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요즘에 골프 다들 치신다고 해요. 저는 똑딱이 한다고 포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골프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온라인 매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이 커지면서 수익성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올해도 내년까지도 계속 기대해볼 것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우리나라가 액명 분할을 하면 주식에는 무덤입니다. 지금까지 액명 분할을 해서 좋은 결과를 봤었던 건 제 기억상 별로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액명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100만 원은 언젠가에 갔었고 지금도 77만 원인데 주가가 조금 저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개인 투자자의 접근력이 좀 높아질 수 있고 또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한 76만 원 전후로 해서 어떤 매수가를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한 77만 원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90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70만 원. 70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NF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좀 걸어 잠그는 양상이 나오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 어쨌든 리오프닝이 될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보는 투자 전략도 좋은 것 같습니다. FNF의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0만 원, 손절라인 7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김인수 대표님, JS커프레이션도 함께 볼까요? 일단은 어제 2만 8천 원 금방까지 갔습니다. 네, 지금 좀 긴 시각의 주봉을 보게 되면 좋은 회사는 안 빠진다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 있죠. 한 단계 레벨업은 됐어도 저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고점대를 타진한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다시 한번 고가 영역대를 시도한다고 하게 되면 조금 한 2만 7천 5백 원대 정도쯤에 진입하는 전략, 직전 고점대 부근이죠. 함께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한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올 걸로 보여지는데 실적 나올 거와 대비를 한다고 하게 되면 한 3만 4천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삼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S커퍼레이션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과연 신고가 행진, 오늘 스타트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업무역에 대한 주로 JS커퍼레이션과 FNF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데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오늘 금요일인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미국 시장이 많이 말을 해줬고요. 거기서 나오는 변화, 오늘 엔비디아가 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의 동향들, 그런데 직접적으로 국내에서 업체들을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정체됐던 반도체 쪽에 훈풍이 나오면서 오늘은 좀 지수와도 같이 더 반도체 쪽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벌써 종목장세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여전히 즐기자 종목장세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종목장세 잘 타면서 꽤 쏠쏠한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계십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계속해서 배움마켓 랠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어저께 안 좋은 소식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 상승을 조금 멈칫거리는 부분들 일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이겨낸다면 한 10시에서 10시 반까지만 잘 이겨낸다면 전 시장 오후장에서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과 준비 상태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